처음 봐야죠? 처음 봐야죠? 처음 봐야죠? 네 처음 봐야죠? 네 아, 이거 비열하네 뭐? 뭐? 다시 시골 봐야죠 호가시키는거죠 아이고, 힘들다 이게 뭐라고? 투휠 보드에요 투휠 보드 바퀴가 두개라고 투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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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드 자, 지금으로부터 제가 투휠 보드 투휠 보드 워킹쇼를 하겠습니다 오늘 첫짱 최초로 타는건데 탈 수 있을지 없을지 어우, 넘어지겠다 넘어지고 넘어지고 진짜 손에 들어가기 앞으로 돌아가면 안됐다 굉장히 겁을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가볼까 한걸음 해 여객센스 이렇게 이제 쥬's 충쓰니까 트만우로 participated 내 나이가 트위모크에 딱 좋은 나이인데 옆에서 아내가 인상을 빡빡 긋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때 이제 폼 차도 한 번에 할 수 있다 쫘악 돌아가자 돌아가자 앞으로 중심 잡기가 되게 힘드네 미소, 억지로 미소 자 카메라 앞으로 가겠습니다 억지로 미소 카메라 속으로 이 상으로 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